네 안녕하세요. 저는 좀비 탐정에서 김무영 역을 맡은 최진혁입니다. 공선지 역할을 맡은 박주현입니다. 왕의 역할을 맡은 이중욱입니다. 이성목 역할을 맡은 대형으로 갑니다. 귀여운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요. 좀 어리버리하고 순수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까요? 일로 떨어진 거야 둘이? 좀 재밌는데. 이렇게 할까요? 그런 부분들은 대본에 있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일부러 망가진 것도 있고 그런 인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른 좀비들하고 좀 다른 색깔은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너무너무 재밌는 시나리오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진짜 촬영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고 진혁 오빠와 저와 케미를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건 아니죠? 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하세요 좀 되게 신선한 C급 감성의 코미디를 저희가 많이 찍고 있어요. 이번 작품은 좀 새롭네요. 왜냐하면 워낙 코미디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데뷔 이래로 굉장히 제일 많이 망가진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코미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신선한 맛이다 신선한 맛이다 녹차 먹이면 되지 녹차 먹이면 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과 긴장감 즐거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분명히 탐정하는 거 하나오 김지훈 애들 빼야죠 애들 빼야지 애들 저는 저희 둘이 어떻게 보면 콤비입니다. 형 밑에서 코 одно니iten과נה 하와이에 인간 vs 좀비 인간 vs 좀비 인간과 좀비가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인간과 좀비의 케미 제가 여태 보여드리지 못했던 통통 튀는 매력들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과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요즘 참 코로나다 뭐다 해서 다들 힘든 시기인데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드라마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비 탐정 파이팅!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곧 만나요